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마미에요 오늘요 모란 농장, 모란시장에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반이에요 6시 30분 정도 됐어요 근데 좀 보세요 아이집에서 여기 들어서도 못해요 빨리 한 컷 찍어야지 근데 좀 어두워서요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러블리 로즈구요 하아... 따라가면 자겠습니다 아 샴페인이... 샴페인도 있고 너무 어릴게요 통통통하고 이쁘네요 홍포도 홍포도 같은데 이것은 올패 요거 안에 비린놀어요 이것은 언슬러 같은데 근데 이거를... 이제 이쁜건 다 나갔나보다 아우 죄송합니다 네 파랑새구요 여기는 파랑새 같은데 파랑새 맞아요 파랑새라고 아우 로우색감이 너무 이쁘다 이거는 아우 여기 어팔리나 보일거에요 감사합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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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르 아우 아우 정리가 좀 갈까요 여기완 어우두 이거는 마드리금 이쁘죠? 마드리금이요 이것은 부용 지금 봐서는 파쇄가 제일 예쁘다 색깔이요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것도 2,000원이에요? 아니 그거 5,000원이에요 이거 4,000원이에요 이것도? 파쇄는가? 이 아이는 순해요 오늘 까라서리 이뻐요 까라서리 나와라 나와라 해야지 풍성하고 이뻐요 까라서리 여기 타나짜리 여기 타나짜리 여기 타나짜리 3,000원은 뭘 보고 3,000원이라고 그러죠? 모르겠어요 이거? 이거? 이거 이름 뭐야? 이거? 왜 그랬어? 농장이 몇개 없어 이것보니 그럼 사놓으면 진짜 괜찮은데? 응 없을건 없이고 농장 장미젓만 가지고 이거는 누구라 저요? 도구라입니다 나가는 존호크 팀? 존호크 팀 존호크 팀 존호크 창 이름 막 기원해 참여해야 할 Sag 긁정이 다 남았네. 입장이. 이름표. 이름표. 이름표가 없어요. 여기가 천원짜리입니다. 전원의 아파트. 아니, 아니. 5촌짜리구만. 잘라서 해보려고. 여기. 여기는. 바위설도 있고요. 바위설도 이제 못 보던 애. 꽃도 핀 애도 있고. 이거는 바위설라니까 뭐야. 음. 그리운. 애그리운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여기를 놓으셔도 되는데. 여기는. 어느 분이 골라놓으신 건데. 여기 왁스 하고. 크리스마스. 에본이 에본이 하고 미안해 아 가까워 내가 줄게 프리딩젤 프리딩젤 여기는 500원짜리 5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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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오셨어요? 아 50원짜리 50원짜리도 잘 크면 누구라 저 빨간거와 같은거네요 어딘거요? 저거 이 판에 그 닭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걸 한 2개 사갈게요 이름은 누구에게 다 짓어요? 이름은 각자가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짓는 것 같아요 맘다 온슬로 500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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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구랍니다 500원짜리 우수 우수먹이고요 사마로 파랑색 파랑색 아니네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희한하게 또 지났어요 이게 이뻐요? 어 이거 얼마나 커 이것도 많이 달려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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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거 아니야? 다 쩍어져요 다 쩍어져요 다 쩍어져요 쩍어져요 입장 큰것이 이제 집에 가면 다 쩍어져요 쩍어져요 맞아요 간단한걸 고르셔 반역식물 꽃도 나왔고요 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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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저기잖아 이거 화면에서 보는거하고 틀린다 그래요? 틀려요? 나는 언니 되게 많이 보는데 저 누구게? 여기가 엄마 왜 틀려 나는 그냥 이렇게 찍어 뭐 이쁘게 나온다 그죠? 화면에 아무래도 영상하고 뭐 거리 린제 거리 린제 500원 있지요? 이게 시키라니까 왜 거리 린제 그쵸 손님들이 여기 빼갖고 저기다 그런거 바구쪽에 생겼잖아요 하구쪽에 조금 다버리고 생긴 애가 얘가 뜨글뜨그라네 왜에 집에 가면 다 커 뜨글뜨그라는 거야 맞아요 큰거나 입장 큰거나 오히려 갚아보면 더 갚아져 그걸 지금 빼가 버린 거야? 여기 지키고 있다 왜 이렇게? 왜 지켜지? 저하고 하나 달린 거 있네 언니 연락 지키는 말인데 한 번 갈래요 한 번 빼가 버린 거야 언니 50년 옷 키워왔어요? 난 그거 왜 죽지? 50년? 있어? 내가 우리 집에? 50년? 50년 옷이라고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했잖아 우주먹처럼 생겨서 우주먹처럼 생겨서 50년 옷 나는 그거 그건 줄 아는데 은행목인 줄 아는데 그거? 그게 독세? 그거 정말 잘 됐었는데 빙도 너무 처져가지고 땅에 닿아서 다 잘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잘 됐었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유 무슨 애들 많네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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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